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협의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일이 있고 자의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인인데 어머니 명의로만 단독 등기를 한거에요. 단독 소유로. 이 사람들은 다 상속포기서를 냈어요. 포기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혼자 상속재산을 다 받았어요. 부동산같은 경우도. 그런데 나중에 14년 후가 지났어요. 이쪽을 상속개시시점에서 14년 후가 지나가지고 14년 후에 이게 상속재산 분할 분할 협의를 했다.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모가 얼마. 가령 3분의 1. 자 1이 또 3분의 1. 자 2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된거에요. 등기가.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렇게 보고 어? 이섭바람 뭐가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에다가 3분의 1씩 3분의 1씩 줬으니까 이거 정여다라고 정여서에 과세처분을 한거에요. 과세처분을 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다. 이게 진짜 상속재산협의 분할 맞다. 분할협의가 맞다.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일단 재산이 상속 채무도 있고 뭐 또 상속세 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야 되는데 아 국가가 현금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현금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재산을 팔아야 되니까 지분별로 지분이 공유가 있으면 재산이 잘 안 팔리니까 일단 어머니 단독 명의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팔았다. 팔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상속서도 내고 상속 채무도 다 변제 받은 시점이 한 14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 아버지 빚을. 그러고 나서 남은 부동산 하나가 이렇게 부동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제 나눈 거다. 이제 이제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상속재산협의 분할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분할을 했으면 이거는 소급표가 있지 않느냐. 소급표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아 그때 이런 식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제 협의 분할을 한 걸로 보는 거에요. 소급표가 분할이 소급표는. 근데 그러면 과세처분이 언제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과세관청은 간단해요. 뭐든지 기관으로 봐버려요. 자 원칙은 상속분이 확정되고 나서 상속세 신고기한이 있죠. 상속세 신고기한 기한 이게 이제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내에 이렇게 단독 등기가 됐었다 이거에요. 단독 등기가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 분할을 했는데 이 사이에 아유 이게 다시 3분의 1씩 3분의 1씩 우리가 합시다. 라고 이걸 보고 이제 재분할이라고 하는데 재분할을 하더라도 아 이거는 그러면 증여로 안 봐주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내에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하는 거는 이거는 재분할이 이거는 재분할은 중요다. 자기 원래가 어머니 단독이었으니까 3분의 1씩이 더 생겼다 이거에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로 보겠다. 단 예외를 주면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잖아요. 상속회복청구권. 회복청구권에 의해가지고 그 판결에 따라서 증여가 이렇게 3분의 1씩 3분의 1씩 하라고 하면 그걸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거는 당초부터 상속 개신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재산이 분할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거는 그대로 상속받은 걸 보고 증여로 안 봐주겠다.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채권자 대입권에 의해가지고 상속 재산 등기가 이렇게 상속 등기가 돼가지고 다시 그 뒤에 이제 분할 협의한 경우는 뭐 그런 거는 안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4년 후에 이렇게 재분할을 했으니까 이건 안 봐준다라는 식으로 과세 처분을 됐고 이거를 소송까지 갔는데 뭐 국세청 말이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를 애당초부터 아셨으면 됐는데 아셨으면 됐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됐는데 그때 안 하고 이제 나중에 14년 후에 이제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상속세 신고할 때 신고 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또 신고 대리해 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1이 있고 자2가 있고 자3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출간여 출간여인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상속세 신고할 때는 법정 지분대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되어 가지고 신고가 됐어요. 신고가 상속세 신고. 그런데 이것도 한 8년 지나 가지고 8년 후에 8년 후에 이 간명의로 자아 출간여 명의로 다 단독 소유가 된 거예요. 단독 소유 등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이제 4분의 1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쪽도 이제 4분의 1이고 이쪽도 4분의 1이고 이쪽도 4분의 1이고 이쪽도 4분의 1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점다가 한쪽으로 멀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증여다. 증여 증여 증여. 그러니까 당신은 4분의 3을 증여 받았으니까 증여해서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출간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게 아닙니다. 이 법정 지분으로 이렇게 등기된 거는요. 우리가 서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분쟁이 있었다. 서로 싸웠다. 상속 분쟁이 있어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와중에 이 장남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법정 지분대로 등기해 버린 거다. 그렇게 하고 지금 와 가지고는 지금 와 가지고는 이제 내 명의로 다 이렇게 돌린 거다. 이제 와서 이제 협의가 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까 했듯이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렇게 재분할 돼 가지고 했다. 분할협의가 됐다 하니까 아 이거는 인정 안 해 준다. 과세 처분 그러니까 증여를 본 거죠. 그런데 법원 가 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상속분이 확정이 돼야 돼요. 상속분이 확정이 돼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상속분이 확정이 안 됐다. 왜 이 사람이 장남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이 팩트다. 이거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 상속분이 확정이 안 된 거지. 서로 간에 합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분이 서로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8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 가지고 확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속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증여가 아니다. 원래 이제 상속 당시로 소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거죠. 해결이 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있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식이 자1, 또 자2, 자3이 이렇게 세 명이 있었어요. 세 명이 있다가 근데 이때 신고는 전부 다가 자1이 단독 소유를 했어요. 단독 소유한 걸로 이제 등기가 되고 상속세 신고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6년 후에 문제가 생겨요. 이 자1이 이 단독 소유한 등기를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매도를 하니까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12억이 들어왔어요. 12억이 들어왔는데 이 돈에서 이쪽으로 5억이 갔어요. 5억이 가니까 어 이것 봐라 증여 하면서 증여에서 과세를 했죠. 증여에서 과세를 하니까 이 여동생인데 여동생이 아 그게 아니다. 오빠 명의로 이렇게 단독 소유하는 것은 편의상, 편의상 우리가 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일단은 명의신탁을 해 놓고 분할협의를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할협의를 한 것이다. 그때는 일단은 오빠 명의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협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억 원을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을 따져 볼 수도 있는데 5억 원을 받으면서 여동생이 앞으로 이 상속재산에 관련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 돈 5억 받는 걸로 모든 것을 이제 앞으로는 이 신청 안 하겠다. 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써요. 각서. 그러니까 결론은 법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협의 분할이 아니다 이거죠. 단독 소유로 된 것을 처분했는데 그 처분 대금을 가지고 서로 싸운 것 밖에 안 된다. 서로 싸운 것 가지고 5억을 먹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쟁 해결 방법이었지 상속재산을 어떤 식으로 협의하자라는 분할협의는 아니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기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 있고 모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런데 애기가 이제 자 1이 있고 자 2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아버지가 분양권을 받았는데 2주택자예요. 2주택자니까 조합원 자격이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아들 명의로 아들 명의로 입주권을 받아요. 분양권을 받아요. 입주권 분양권을 받아 가지고 분양권 명의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신고할 때 아들 명의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분양권이 넘어가요. 양도가 양도로 넘어가는데 양도 등기 원인은 양도 원인이에요. 등기 원인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양도했으면 이쪽으로 돈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그런데 돈이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이 볼 때 이거 증여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증여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에 아들이 어머니한테 증여한 게 어딨냐. 이게 돈도 없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은 이제 배척이 되고 이게 실제 아버지가 2주택자였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내 명의로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전체가 이렇게 다 해 가지고 모든 거를 어머니한테 다 주는 걸로 우리가 합의를 한 거다. 그런데 이걸 합의를 했는데 이거를 줄 방법이 등기를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기 원인이 결국 양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증여로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양도로 했을 뿐이다. 등기 원인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이게 상속재산 분할 합의 형식으로 실제는 어머니한테 다 재산을 주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였다. 협의 분할이었다. 단지 이거를 넘기기 위해서 등기 원인을 양도로 했을 뿐이다. 믿어달라. 그러니까 법원이 믿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우는 구제가 된 거죠. 자 부가 있고 모가 있고 자 1이 있고 자 2가 있고 자 3이 있어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많아.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제가 볼 때는 싸웁니다. 아주 아버지가 평소에 너희들은 이렇게 형제간에 오해가 있어라 해도 이쪽에는 또 처가 있고 또 이쪽에는 남편이 있고 처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보라는 거 없어요. 양보. 양보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면 누가 똑똑하고 누가 조금 호로자식이고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는 더 주고 싶은 거야. 너는 7 가지고 이쪽은 1.5 가지고 1.5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안 되죠. 위원장을 쓸래 해도 내가 그 위원장을 하려고 해도 위원장 못 쓰고 이제 돌아가셔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끼리는 싸움이 나는데 법정 상속 지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상속 지분 가지고 해야죠.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걸 받은 금액을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이제 애기에서 이제 조금만 욕심이 생기면 이제 싸움 나는 거고 가령 애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만일 살아 계신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데 이 친부모여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분쟁이 일어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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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많이 가질게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애기가 이제 만일 후처다. 후처다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는 또 이제 이렇게 대립이 되죠. 그러니까 피가 다르면 일단은 같은 동독 형제들끼리도 싸우는 판인데 이렇게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하고는 또 갈등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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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애기가 이제 첩이 있고 이쪽 애가 이제 자식이 있으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이복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려고 재산을 남겨주고 가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가버리지. 쓰지도 못할 걸 뭐 하려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주고 가냐 싸우게. 라는 벌면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버는 분 입장에서는 맨날 이렇게 벌기만 하죠. 벌기만 애가 이제 사망 시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벌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이제 국가가 먹든지 자식들이 가지고 가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가지고 가면 제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데 맨날 싸워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서로가. 어떤 자식은 탈세 제보 하기도 해요 어머니를. 그리고 이게 장례식장 가보면 막 싸우는 집안들이 있어요. 관 놔둬놓고 아버지 관 놔둬놓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호롤 집안도 그게 이제 근본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뭐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막 싸우는 겁니다. 자식들끼리 상속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절연이 되는 거죠. 절연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자식이 이제 미국에 있다. 외국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돌리고 자꾸 본인들끼리 여기서 이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제 미리 이런 인감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받아놨다면은 장난 얼마든지 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분할협의가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싸우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국가만 좋아하죠. 국가가. 국가가 좋아하죠. 왜냐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자한테 이렇게 공제를 많이 받게끔 해야 이제 상속세가 좀 절세되는데 이런 게 없고 같이 나눕시다. 뭐 업종 상속 지불끼리 같이 나눕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만큼 국가가 공제해 줄 것이 적어지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좋죠. 속으로는 싸워라 싸워라 할지도 모르죠. 이게 일단은 한번 싸우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화해가 없다. 형제들끼리 상속 싸움은요. 10년이 넘어도 앙금이 안 가시고 평생 간다. 이게 서로 간에 앙금이 이제 나중에는 업이 되고 원결이 돼가지고 이게 유전인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서로 간에 극도로 싸웠다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자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돌고 돌아서 그래서 한번 더 힘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산 때문에 결국은 상속 재산이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부추기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도 그게 협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가 세금이 어떻게 내가 나가고 국가가 어떻게 좋아하라고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 재산이 30억이다. 그러니까 100억이다. 그럼 1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3분의 1씩 나눕시다. 4분의 1씩 나눕시다. 막 이런 식이에요. 그거 아니죠. 국가 돈을 빼먹고 빼고 50억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눌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갈 돈은 나갈 돈은 나가고 상속세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억은 국가가 낼 돈. 50억 가지고 나눠 먹을 생각을 해야죠. 100억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려고 하니까 네가 더 많이 가지고 왔냐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왔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세금을 모르면 괜히 5억을 사가지고 착각하고 서로가 더 싸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씩 세금에 관해서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없는 것이 절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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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